영업신고를 하고 있는 구청에서 15일 이내에 방문을 하시는데요.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소득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검사를 하기 위해 방문을 해요. 주로 시술 의자의 개수, 고객 의자의 개수, 소독기 정상 작동 여부, 매장 크기에 따른 가격이 제시된 메뉴판 개수 등 매장이 작으면 메뉴판을 하나만 개시하셔도 되는데 큰 미용실 같은 데 보면 메뉴판을 안에 내부에 하나, 외부에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꼭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홍보할 때 간판 규제 사항을 확인하고 시행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안 그럴 경우 이것도 허가를 내지 않았다는 간판을 해서 간판을 뜯어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길거리에 많이 보시면 홍보용 배너들 많죠. 여기 밖에도 있는 홍보 배너